안녕하십니까 냉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저번주 했던거 복습 한번 해보죠. 403페이지입니다. 전세권 소멸력과에서 1번 동시이행이라고 나왔죠. 자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류의 경우 및 전세금에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한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404페이지에 전세권자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 항병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 따른다면 먼저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 항병권을 소멸시켜야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건물의 일부, 토지 일부, 특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05페이지 전세권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수거권 및 매수 청구권이 나오죠.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시킨 것이 문제가 되는데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한청구권 문제를 가게 되고요.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0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인데,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07페이지부터 담보물권이죠. 자, 담보제도의 의의.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쉽게 말씀드리면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까? 돈을 안 띌일까? 이게 뭐죠? 담보제도인데 보증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인적 담보라고 하고요.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물적 담보라고 하는데 인적 담보는 시험범위가 아니고요. 물적 담보만이 시험범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만이 시험범위인데 다만 질권은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 담보물권만 공부하게 되고요. 408페이지 담보물권의 특징이 나오죠. 자, 일단 첫째, 부정성.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립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하고요. 또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그 담보물권은 여전히 목적물, 그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물상대이성 해가지고 목적물이 멸출, 회선 등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변형물이 생겼을 때 그 같이 변형물에 대해서 계속 담보물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이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에 효력해가지고 그리고 첫째, 우선변제적 효력이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매 순위,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자에게는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 효력이 없고요. 2번 유치적 효력,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데 저당권자에게는 유치적 효력이 없고 유치권자에게 유치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익적 효력이죠. 자, 현행미법상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는 물건은 단 한 개도 없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410페이지 유치권입니다. 일단 유치권의 개념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고요. 411페이지에 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죠. 일단 담보물건입니다. 유치권도. 그렇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 없고요. 또 목적물이 멸실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 채권이 존재하지만 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정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율이 미친다. 불가분성 모두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411페이지에 오시면 유치권의 성립입니다. 성립 여건에서는 목적물인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성립합니다. 유가증권은 시험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타인의 물건인데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 모두의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또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령관계가 있을 것이죠. 자 어떤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 물건,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규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할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임대차라는 또는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할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기셔서 414페이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해요. 뭐 한다면요? 점유한다면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존속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를 계속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성 인정되지 않고요. 유치권에 기한 반한 충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불법행위를 위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55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416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유치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1번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첫째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반한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가 부동산 임차인의 유치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다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 다음 4번 유치권의 주장이죠.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도 주장할 수도 있고 재삼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가 됐을 때거든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라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유치권 행사 효과. 유치권이 행사되고 유치권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 인정이 되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4번 별제권 해가지고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유치권자는 전액을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과실수치권. 과실수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과실수치하고 그 수치한 과실을 가지고 변제 충당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 유치물 이용권입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이용할 수는 없는데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피로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피로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기셔서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선관주의 의무. 유치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점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고 물론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특유한 소멸자에서 1번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 소멸 청구당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2번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유의하실 것은 이 다른 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쯤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저당권입니다. 423페이지의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의의는 뭔가요? 설정 등기감으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424페이지의 저당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등기래야 성립하게 되고요. 4번 저당권은 타물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4번 우선 변제적 효력 있죠. 따라서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 중에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부성, 물상대의성이 다 인정이 됩니다. 자 425페이지 저당권 성립입니다. 일단 약정 저당권이니까 설정계약과 설정 등기람으로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삼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삼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배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삼자, 삼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그 제삼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제삼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27페이지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등기와 관련돼서 시험에 잘나오는 것은 저당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입니다. 자,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여전히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기억나시나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28페이지입니다. 무효 등기 유형,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유형 재활용하는 거 가능한데 물론 제삼자의 권리 침해할 수 없고요.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음에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민법상 객체만 잊지 마세요.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고요. 4번 피담보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금전채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또 불특정, 불확정, 미래채권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29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에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번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 임대인이 임차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법정질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2번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죠. 자, 도급인이 부동산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심할 것은 이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수급인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30페이지 저당권 회력에서 저당권 회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자, 저당권의 회력은 그 원본 채권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도 저당권 회력이 미칩니다. 주의하실 것은 원본이자, 위약금의 저당권 회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이 담보가 된다.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31페이지입니다. 목조물의 범위에 가해서 저당권 회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한 경우에 그 저당권 회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되느냐 안되느냐 가지고 판단한 거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그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회력이 2층까지 미치지만 만약에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회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조심할 것은 부합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무호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했는지 후에 증축했는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그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회력이 미치고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회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433페이지죠. 과실이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을 수치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는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물상대의죠. 자, 개념은 뭔가요? 자,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가치 배정물인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첫째,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매매가 되고 그 매매대금이 발생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일반 재권자가 하든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